웹 2에서 똑같은 비즈니스를 했을 때의 트랜지션 또는 임팩트 보다는 웹 3에서 지금 세상에 만들어내고 있는 임팩트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러닝이 잘 되는 플랫폼을 만들고 기술을 만든다는 게 이게 시간만 많이 지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나. 저도 완전 동의를 해요. 고쳐야 될 문제죠. 제가 정의하는 비트코인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 브록체인 기술이에요. 트랜잭션을 발견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내는 노력은 하지만 그게 우리가 카카오만큼 알 정도의 사이즈가 된 것들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사실 없단 말이죠. 어떤 게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세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좀 적당히 좋아지는 형태의 트랜잭션을 만들어내가지고 성장을 하면은 갑자기 200억 부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 하와이 좀 놀고 올게. 진짜 현실적이다. 일단은 조금 있어 봐. 페라리 한 대 사고. 아니 막 기업이랑 협업을 하자 하는데 야 일단 좀 숙이고 들어와. 야 너 차상이잖아. 나는 500억 자산가인데 좀 머리 굽히고 들어와. 하면은 또 차장님은 머리 굽히고 들어오나요? 아니죠. 나는 기업인데 나는 땡땡인데 뭐 땡땡 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 S전자 누군데? 이게 막 그냥 거기서 좀 약간 단절이 되는 것 같고 기업도 웹3를 명확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고 웹3도 기업을 명확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브릿지가 없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냥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신령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비트코인은 이미 그 가치를 상당히 증명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전쟁 나면은 금괴도 안 돼요. 무거워 가지고 못 갖고 해외로 나가세요. 강도 분명히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 크고 그러면 진짜 비트코인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사람 온체인지 값에 갖고 있는 사람 1%도 안 되니까 비트코인 갖고 있으시면 상위 1% 재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을 증명했다고 생각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위에서 최소한 유인성이라는 디파이가 금융적이지만 디파이가 좀 혁신을 보여준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까지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전도 유망하다고 생각하죠.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창업자가 좀 빨리 먹고 튀는 문제 그리고 좀 더 협업과 더 열정이 투입돼야 되고 조금 더 말이 되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냥 토큰에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도 동의 굉장히 하고요. 투기나 가격이나 이런 거를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선행되는 그러한 문제들. 비즈니스화 시키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산업은 안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뭐 언젠가 이런 것들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오겠죠. 저도 믿고. 그래서 웹3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큰 눈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설득이 더더욱 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F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자면 지금 그래서 그 트랜잭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토크노믹스를 같이 이제 구현하려고 노력하시는 같이 일하는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목표를 좀 충족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이제 갑자기 겸손해지는 게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다고 생각하고 프로젝트들도 어쨌든 저희가 없었을 때 대비해서는 훨씬 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고 제가 갖고 있는 논리나 그러니까 토크노믹스도 막 얘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게 되고 그냥 사업도 그냥 이거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로 없던 가치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걸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뭐 특히 모회사가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빌붙어가지고 그냥 모회사의 가치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모회사와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낼까? 서로 주고받는 거. 그게 돼야 이제 모회사와 자회사의 웹3 비즈니스가 영속할 수가 있잖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로 하나 떼어가지고 블랙체인 프로젝트를 하는 프로젝트가 꽤 많으니까요. 진짜 많죠. 네. 그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워킹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하는 마케팅 그러한 비즈니스 커뮤니티 빌딩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이제 KOL을 써서 홍보만 하자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비전이 뭔지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인덥스 리포트라든지 자료들을 깔아주자. 이런 것들을 저는 엄청 어필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훨씬 더 성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데이터화로 해서 데이터 관리하고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위클리로 보고하고 그러면은 이제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라든지 주간주간주간 나눠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받기 때문에 고객사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막 그 국내 무슨 이제 대형 게임사 같은 경우도 막 별의별 회사를 다 써봤던 회사예요. 저희가 들어가고 나가지고 이제 막 그 월렛 커넥트 웹스리 랩 연결된 유저 같은 경우에 저의 11배를 늘렸어요. 그러한 케이스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프로젝트 한국 진출했을 때 그냥 막 광고 땅땅땅 때리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코어한 에셋들을 좀 한국에서 비전들과 이런 것들을 좀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히 투자적인 관점만 말을 해서는 설득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글을 하나 본다고 누가 사겠어요. 아니면 뭔가 하겠어요. 행동을 하겠어요. 온체인에 참여를 하고 이 과정이나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좀 굉장히 풍성하게 작성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것들의 노력을 통하면은 어쨌든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메타마스크 쓰는 것만으로도 어렵지만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노력들을 통한다면은 조금 더 메스들이 블록체인의 프로젝트에 온체인은 뭐든을 활용하기 좀 편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온체인에서 어쨌든 많은 트랜잭션이든 뭔가 지표들 이런 것들이든 만들어낸 사례들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INF 크리프토랩이 컨설팅을 하시고 같이 핸들링을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조금 봤는데 시장에서 익히 많이 들어봄직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물론 대표님을 앞에 모시고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대부분이 이 프로젝트가 뭘 하고 있는지 보다 이 토큰이 얼마가 오르고 내렸는지 그리고 어떤 에어드랍이 있고 어떤 토큰 언락이 있는지 이러니까 되게 정말 투자 집중적인 뉴스가 훨씬 많은 프로젝트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저는 조금 아쉽다. 이게 비단 INF의 문제는 아니고 시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데 어떻게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까?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해야 되고 이제 저희는 뭐 을오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셀렉을 할 때 아니면 수주를 할 때 보는 기준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신뢰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최소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하지만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직 신생 회사이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을오물이거든요. 이러한 역할들을 블록미디어에서 이제 해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모셨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고 이러한 역할들을 굉장히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기사를 쓰고 영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INF의 오태안 대표께서 도와주신다면 이제 리포트라든지 리서치라든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서 저도 이제 섭외를 오늘 처음 했는데 굉장히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많이 놀랬고 그래서 계속해서 모시리라고 저도 한번 약속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시장으로 한번 진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쉬움도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에 굉장히 일변도 된 분위기가 어쩌면 하이프가 있는 시즌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시장 트렌드는 분명하게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큰 테마를 꼽자면 뭘로 봐야 될까요? 테마는 AI인 것 같고요. 테마를 꼽자면 AI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AI가 약간 좀 뭐랄까 브레이킹 포인트에 온 것 같아요. 첫 GPT를 통해서 그 기술과 지금까지 노력했던 다양한 인프라와 이런 것들을 이제 리테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컨설팅을 할 때나 프레임워크 구성할 때 이제 물어보거든요. 최 GPT한테?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거 거기서 써야 되는데 좀 개요 좀 잡아줘 하면은 좀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틀을 잘 잡아줘요. 그리고 야 니가 완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이거 좀 설명 좀 해줘 하면 설명도 좀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AI인 것 같고 이거는 크립토 씬에서도 굉장히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주목되고 있고 왜냐하면 투자자나 아니면 VC라든지 크립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이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크립트였다가 어? AI도 좀 미래지향적이네 하고 좀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하이브리드가 되는 것 같고 거기 관점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GPU 비즈니스라든지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도 그냥 산업으로 그냥 이 밸류체인을 쭉 훑어보면은 AI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AI를 만들어내야 되는 회사들. 근데 이 AI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이 AI를 만들려면은 GPU가 있어야 돼요. 엔비디아 GPU가. 근데 엔비디아 GPU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GPU를 돌려줄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데이터 센터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데이터 센터에다가 전력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공급해줄 전기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가 없으면은 이거 못 만들고 이게 없으면 GPU가 안 되고 이게 없으면은 AI 혁신이 없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AI 회사가 엄청 많아요. GPU가 작년에 완전 쇼티지였는데 올해는 조금 풀렸어요. GPU가 좀 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를 증축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를 증축을 못해요. 왜? 전력망이 지금 완전 노후화가 돼 있고 전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 진출해야 되나요? 한국을 보시면요. 한국의 AI 회사가 크게 들어보신 거 없으시잖아요. 미국 대비 없어요. 한국은 AI 회사 없어요. 그리고 이제 GPU, 엔비디아가 중국은 GPU 없거든요. 엔비디아가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한국은 그래도 엔비디아 GPU를 상대적으로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똑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전력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이 높지 않아요. 유휴 공간들이 꽤 있어요. 전기, 한국 전기 좀 싸잖아요. 글로벌이 아시죠? 그거 좀 싸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남는 공간에다가 미국에서 GPU 가져가서 갖다 꽂고 그거를 AI 회사에 공급하면 어떨까? 그거를 탈중앙으로 해가지고 비허가형. 내가 막 제휴 맺고 나 너한테 GPU 제공해줄게 제휴 맺는 형태가 아니라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비허가형 플랫폼으로 돌리면 어떨까?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들이 이제 아이오넷이라든지 이제 에이서라든지 이게 막 다 이번 주 상장이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인 것이고 이거를 좀 보조해주는 프로젝트가 막 님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의 밸류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비즈니스는 상당히 워킹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아이오넷의 고객을 찾아줬거든요. 한국에 연결을 해줬어요. 보니까 그 뭐 3대 이제 이제 클라우드, GPU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 제공 업체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얘네들의 이제 GPU 시간당 단가가 뭐 계약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뭐 한 5에서 7달러 정도가 돼요. 좀 작게 계약을 하면 단기 계약을 하면은. 근데 아이오넷은 0.6달러에요. 지금. 한 시간당. 거의 뭐 8분의 1 가격인 거죠. 10분의 1 가격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 수요자 측면에서는, GPU 수요자 측면에서는 얘가 크리프토든 뭐든 모르겠고 어차피 크리프토로 내는 거 아니고 이제 달러로 내는 거니까.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되겠네요.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되고 돌아가는 게 조금 삐걱삐걱 거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나도 싸니까 일단 써보는 거예요. 그냥. 완전 이런 막 그 안정성과 레이터시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는 애들은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스타트업은 써보는 거죠. 이거 써서 한번 이제 POC, 프로소프 컨셉을 해보는 거죠. 린하게 한번 만들어보는 거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시제도 해볼 수 없었던 그러한, 왜냐하면 GPU 너무 비싸니까, 아마존나는 갈 수 없으니까 그러한 계약들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크리프토의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물론 이런 걸 하는 이제 웹투의 스타트업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걔네보다도 가격 경쟁이 좀 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걸 통하면은 좀 도움도 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좀, 그냥 워킹이 약간 말이 또 되는 것 같긴 하네? 그러니까 막 밸류가 그렇게 시작부터 너무 높구나. VC들이 어쨌든 비싸게 투자해줬으니까. 상장해서 뭐 리테일한테 가격은 좀 다른 말이지만, VC들이 그렇게 높은 가치는 부여한 게 또, 어, 말이 되기도 하네? 이런 생각은 또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있는 좀 주목해야 될 테마는 AI인 것 같고, AI에서도 밸류체인에서는 이런 게 있고, 또 AI를 직접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타워라던지, 비트텐서 타워라던지 막 몇 개 프로젝트가 있는데, 걔네들 볼 때도, 그러니까 최GPT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명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GPT가 백그라운드에 깔리면은, 그거는 이제 중앙화 이슈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저희 웹3의 탈중앙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단의 그냥 프로젝트인 거고, 그래서 AI를 진짜 만들어낸 회사는, 아, 이게 독자적인 알고리즘 모델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백사에 가서 좀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막 기판하는 트위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블록미디어 기사도 보고, 이런 방식을 통해가지고, 투자자들은 이런 걸 좀 검증을 해보면서, 스스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AI 테마가, 이른바 최근에 이제 토큰 업계에서는, 크리프트 업계에서는 디핀이라는 섹터로, 이제 이름을 예쁘게 고쳐가지고, 메사리에서 뽑은 그 디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딱 하는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저는 약간 굉장히 이제, 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걱정도 드는 게, 이제 디핀도 마찬가지로, 앞에 D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탈중앙화라는 성격을 어찌 됐든 갖고 가는 게 블록체인 업계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신뢰가 없어도 불가능하게, 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블록체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탈중앙화, 누군가의 개입이 없이 조작되지 않은 상태로 순수하게, 러닝이 잘 되는 플랫폼을 만들고, 기술을 만든다는 게, 이게 시간만 많이 지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나, 조금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뭐, 잘 굴러간다 쳐도, 삐걱된 거는 싸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결국엔 삐걱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또 앵커님께 생각이 좀, 저와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 저도 완전 동의를 해요. 그, 고쳐야 될 문제죠. 그리고 언젠가는 고쳐질 거라고 믿고는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좀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아직 초기 검증 단계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그냥 웹2에서 똑같은 비즈니스를 했을 때에, 얘네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트랜잭션, 또는 임팩트 보다는, 웹3에서 지금 세상에 만들어내고 있는 임팩트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의하는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아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근데 공급자의 목표와 수요자의 목표가, 투자자, 수요자의 목표, 투자자라고 칠게요. 토큰 홀더의 목표가, 나는 GPU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겠어가 아니라, 나는 돈을 벌겠어. 이게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게 공동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좀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처가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죠. 다른 형태로 사용이 된 거일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 투자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은, 올해 상반기는 비트코인 주도의 성장인 것 같아요. 옛날에 2021년이라든지, 2018년, 17년 분량에서는, 비트코인이 3배 오르면은, 알트코인은 10배 오르고, 이러한 현상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졌는데, 심심치 않은 게 아니었죠.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성과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내가 뭐 놓친 게 있을까? 아, 저도 이제 비트코인도 좋아하지만, 좀 더 벌고 싶잖아요. 이렇게 시드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좀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관들의 참여 때문인 것 같아요. ETF가 대표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ETF가 허용되고, 제가 얼마 전에 찾았을 때 기준으로, 14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된 것 같거든요. 140억 달러면은, 140억 달러면은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왜 상당한 금액이냐면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크리프트 전체 시가총액이 이제, 약세장일 땐 2 트릴리언 달러, 강세대는 3 트릴리언 달러에 가까워지고,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50% 중반 정도가 되니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에 비교해도, 이건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ETF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전통,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는 비트코인을, 이제 크리프트 거래소에서 제가 사라고 권장하지도 않고요. 메타막스크를 이용하실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탈중앙화 금융, 디지털 금융에 약간 소외자세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사실 수 있어요. 증권사의 계정을 통해서는. 그리고 믿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열렸고, 기관의 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어온, 물량이 들어왔다는 측면에서는, 아, 비트코인이 이끌었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겠다. 기관 투자자, 기관의 그런 레거시의 투자 인프라가 열린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 ETF라든지, 솔라나 ETF가 나온다고 한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기존 투자자들이, 조금 더 높은 레버리지를 얻기 위해서, 더 변동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 알트코인의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자금이 유입됐던 것처럼, 알트코인에도 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근데, 이게 약간 제 머릿속에서 반대를, 굳이 해보자면, 왔다 갔다 하는군요. 반론도 있어요. 반론은 뭐냐면요, 비트코인은, 그, 딥바지, 그러니까, 온체인상 예치를 해놓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ETF로 구매를 하나, 제가 온체인 활동을 좀 적당한 곳에서 하나, 바이낸스에서 사서, EARN에 넣어놓나, 수익률의 편차가 크지 않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 그리고, 좀 큰, 이제, L2나 이런 데다가, 묶어가지고 넣거나, 걔네로 한번 L2로 보내서 넣으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APR이 커지니까. 네, 그래도 최소 10% 중반, 10%에 15% 사이 정도는, 좀 큰 프로젝트 넣으면, 그 정도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는, ETF에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배당을 신청 안 하는, 그러한 찜찜한 느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USDT랑 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가 좀, 이렇게 랩핑 해가지고 넣으면, 또 수익률을 더 얻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알트코인을 ETF로, 제가 아버지에게 추천을, 나왔을 때, 추천을 좀 고민해볼 이유는, 아빠, 이거 ETF로 사면은, 좀 손해다. 배당을 신청 안 하는 거다. 주식을 사고, 배당 신청을 안 해서, 배당을 못 받는 개념이다. 이게. 그래서, 비트코인은 완전 강추이나, 알트코인은, 아버지에게, 온체인으로 이걸 사서, 스테이킹하는 법을, 가르쳐드려야 될 것인가, 에, 약간 갈등이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기회비용 조건 비교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막, 거래소에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게 좀 있는데, 갑자기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팔아버릴까? 아, 온체인으로 넣을 물량 아니고, 그냥 갖고 있는 건, 팔아버릴까? 비트는 좀, 이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속에 좀 희생이 나잖아요. 이게, 남들은 막 버는데, 나는 똑같이 갖고 있는데, 못 벌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넣어놓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거래소에 놔둔 거는, 아, 조금 뭔가, 이거 아닌가,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런 좀 갈등이 있긴 있어요. 그러한 포인트들이, 저는 이제, 아버지에게 추천, 디지털 소외자에게 추천한다면, 이거는 주의사항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매스 어덥션을 만들어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도,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했어요. 확실히, 스테이킹에 빠진, 알트코인의 ETF는, 아무리, 유명한 코인들이, ETF로 변화가 된다고 해도, 매력적으로는, 기관도 맞춰가지고, 개인에게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탈중앙적인 성격으로, 이제 공동의 목표를, 신뢰 없이도 이룰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 블록체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이런 코인이나 토큰들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일종의, 완전한 중앙화의 주체와, 맞물려서, 이게 어느 쪽이 우세해서, 어느 쪽이 흡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렇게 결합이 됐는데, 크립토 시장의 원초적인 성격, 베리는 거 아니냐, 크립토 시장에, 좋은 게 맞는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거스럴 수 없는, 일단 물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봐야 될 점은 이런 거죠. 투자 관점에서는, 블록체인이, 토큰이 여러 개의 역할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주식 같은 느낌도 하고, 거버넌스의 느낌도 있고, 화폐의 느낌도 있고, 유틸리티의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투자 관점의 부분은, 전통 금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 혁신적인 그 기술, 살중화마를 만들어놨고, 솔라나가 예를 들어서, 중앙으로 갔다고 쳐가지고, 이더륜이 중앙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POS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의 일부는 중앙하는 데서, 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를 완전히 가져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쉽지 않을 거고요. 비트코인은 아예 가져갈 수 없을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블록체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대한 본질은, 훼손을 잘 시키기 어려울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크립토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입장과, 전통 금융을 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그래도 아직은 차이가 있는, ETF에 대한, 그런 멘트들인 것 같은데, 하다못해, 블룸버그의 발추나스 트윗만 봐도, 톤이 조금, 아무리 크립토를 좋아한다고 해도, 좀 사뭇 다른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아마 올해 2024년이, 아직 절반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합의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알아서 또 상반기 요약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지금 6월인데요, 이제 상반기가 넘어가고, ETF가, 미국 비트코인 ETF가, 미국 금융기관들이, 홍콩 금융기관들이, 다수 들어왔다는 것도, 확인이 된 상황이면,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적으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투자 상품으로 봤을 때는요.